네 금일은 보조지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가 뭐 주식책을 보면 맨 처음 나오는 보조지표가 바로 MACD 인데요 그 MACD 그리고 오실레이터 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주식을 제일 처음 접하했을 때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쉽게 해보는 것이 바로 이 MACD 입니다 그 MACD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가장 기본이 중요하듯이 이 MACD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MACD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동평균값 이 글이 중요합니다 단기 이동평균값 그리고 거기 장기 이동평균값을 뺀 차이 차이라는 거 그 두 이동평균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값이기 때문에 값은 언제 정해집니까 바로 종가로 정해진다는 거죠 그 종가에 대해서 이동평균 가격을 뺀 차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종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번째 이제 오실레이터라는 것은 0점을 기준으로 해서 MACD와 신호간의 차이를 바로 우리가 오실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MACD 그리고 오실레이터를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9 그리고 10이 26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 자체가 나중에 일목균형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행스팬 후행스팬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9하고 26을 변곡에 대한 날이라고 하는데 그 변곡이라고 하면 바로 2주 9일을 우리가 2주라 보고요 그리고 10일을 3주라 보고 26을 6주라 봅니다 그런 의미로 같이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 12 26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매수 시그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매수에 대한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오실레이터의 0점을 기준으로 상향 돌파시에 우리가 매수 신호가 왔다라고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MACD의 단기평균값이 장기평균값에 대해서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자체가 장기평이 이렇게 있다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바로 MACD 상에서 매수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보너스로 MACD와 오실레이터는 동행성 그러니까 MACD가 하향할 때 마찬가지로 오실레이터도 0점을 기준으로 하향합니다 하지만 한 번씩 MACD가 이제 그때부터 돌아서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레이터가 따라오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이버전스가 크게 발생했다고 해요 다이버전스가 결국엔 발산이라는 거거든요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부분 자체를 매수 신호로 받아들일 때도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설정 방법하고 주의사항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방법은 모든 차트가 똑같습니다 왼쪽 편에 눌러보시면 차트 형체 기술 적기표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이제 MACD 오실레이터 그리고 MACD가 있는데 MACD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MACD를 눌러보시면 이제 12, 26, 9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2주, 3주, 6주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어떤 타이밍을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MACD가 이렇게 단기가 장기로 이렇게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타이밍이 좋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이 타이밍적으로 했을 때는 매수 신호로 매수가 되는 부분이었죠 여기에 뒤에 있는 이 그림 자체가 바로 오실레이터인데요 이 오실레이터 자체가 0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으면 우리가 매도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0보다 위에 있으면 이걸 매수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ACD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동평균 값을 기준으로 그러면 종가로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 앞에서도 보면 틀린 경우가 발생을 하듯이 종가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표 자체가 선행성 지표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동행성 또는 후행성이 된다 결국 종가가 형성되어야지만 그날의 포인트가 찍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행성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보조지표라는 게 그렇지만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틀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알고 있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ACD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 그리고 9, 12, 26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를 보셨고요 설정 방법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기에서 short, long, 시그널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꼭 참고하시면서 MACD에 대한 보조지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5, 8, 9, 8, 9, 8, 9, 9, 9, 9, 10, 10, 10, 5, 6, 16, 11, 11, 12, 11, 12, 11, 12, 12, 13, 13, 12, 13,32, 12, 13,una, 13, 14,19, 14, quelque, 13, 16, 27, etc.